현직 소방관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방관은 알고 지내던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나 꽃을 여러 차례 보내고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해당 소방관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